손성윤 선수의 서브입니다 백핸들 나이스 넘겨줬고요 안쪽이에요 요 요 요 체질 비켜줍니다 요 요 요 체질 됐어 좋아 제발 넘기지 마요 멀리 가는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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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래도 우리 잘했다 확일한 거 했다 굿굿 그래도 지금 머드리컵 여자복식에서 준우승한 팀을 상대로 차이리 손성윤 대등한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어떤 실수가 없이 조금 확률적으로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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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도 좋았어 굿 트라이 좋아요 좋아요 다음은 좀 더 안쪽 보면 돼 어 좀만 더 안쪽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아니 멘탈이 강해졌는데 그니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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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오 쏙 좋아 받아야 돼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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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빨리 나이스 차이리 그렇지 빨리 나이스 백핸들 받아나는데 안쪽입니다 차이리 받아 냈어요 카드 김보리 손성윤 길게 떨어집니다 길었던 랄리 승자 김보리 이수민입니다 잘했다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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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 최고 너무 잘한다 아 아쉽네요 차이리 선수가 네트 앞에서 두 차례의 파인트 결정구가 있었는데 네 그 결정이 안 나면서 올해 상대한테 다시 포인트 허용을 당했는데요 할만했다 내가 끝냈어야 하는데 아니야 내가 조금만 더 받아 세븐식스 김보리 이수인 너무 잘했다 화이팅 화이팅 잘 뛴다 날라다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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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분 포인트가 진짜 좋다 근데 잘 뛴다 진짜 요거 포인트 너무 아깝다 조금만 더 빨리 서브 날라다닌다 서브 날라다닌다 서브 서브 날라다닌다 쇼크 진짜 세요 유 바로 네트막 구글쇼 바켓이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차이리 밟 위 아 위 정확하게 상대 코트를 보내지 못하면서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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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분이 잘하는 거야 초록 옷 입으신 거니? 많이 잘해요 할 수 있다 자, 리턴만 하나만 버튼 들었다 나이스 유 유 유 유 한 번만 더 넘겨, 넘겨 그렇지 성윤이 진짜 침착하게 잘 넘기고 있어 성윤이 침착하게 잘 넘기고 있어 나이스 유 유 유 유 유 한 번만 더 나이스 아, 가스 와 씨 어 오케이 와 씨 으아 아, 간단할 수 없었어요 나이스 지금의 움직임은 잠깐의 좀 아쉬움이 남네요 아, 이거 내가 했어야 하는데 아니야 내가 좀 더 침착해야 해 아니야, 이거 내 건데 아니야, 침착하면 돼 지금 각도상으로 차례를 선수는 네트에 있었는데 차례를 선수가 여기서 좀 포층을 했었으면 가감한 플레이가 좀 되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좀 더 자신 있게 하는 게 중요하죠 차혜리 선수가 속한 팀인데 현재까지 9대 우기 스코어로 밀리고 있고요. 첫 세트 내줄 위기입니다. 벌써 육구야? 갑자기 훅 갔네. 좋아. 하나씩 하나씩. 화이팅. 화이팅 화이팅. 서브 차혜리. 유. 빨리. 오 좋아. 유. 나이스. 나이스. 미 미 미 미. 빨리 라임 바깥쪽에서 떨어집니다. 빨리 라임 바깥쪽에서 떨어집니다. 포인트 따라하고 있는 차혜리 선수는 예자 스코어는 2대 7이 됩니다. 아 진짜 할 걸 다 했다. 아 배워. 오케이. 나이스. 와 이번 플레이 너무 잘했다. 이번 플레이 진짜. 너무 좋았어. 너무 좋았어. 옆대급. 콜 플레이가 완벽했다고. 맞아 호흡이. 손성윤이가 할 줄 아는 선수였어요. 제가 마음만 차분하면 돼. 언니 발리 너무 잘했어. 나 서브야. 진짜? 너 서브야? 언니 발리 굿. 몰라. 손성현 최고. виг을? Joshua.